상점에서 조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지 이건 쉬운가? 뭐야 이거 악마 나중에 쓸걸 용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이카드 마니아 돈 주는 거 좀 줘봐. 이거 어차피 다 드라큘라 밥이잖아. 퓨라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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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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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태그더블태그 아이카드 너무 강하다 3달러 벌려면 좀 돌렸어야 돼 아 아 으 서브이잖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으 다 약한 자식 첫 핸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으아 너무 쎄다 살살 때려 무너진다 상문의 반대 문상 칼 카드를 버리라니 아 아 아 저건 버리는게 낫지않나 그린 조커 키워야되는데 뭐 달러라도 더 받으니까 뭐 도매 미친놈 아 불타오르네 아 아 마 아 아 아 흑대형 블라인드 어디 한번 놀아볼까? 터라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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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우 터라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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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받 하이카드선에서 정리 킹퀸 2배수 킹퀸 2배수 킹퀸 2배수 어 어 실수했네 아 서순 아니오면 서순아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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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 10만 31 32 33 33 33 34 35 35 35 36 38 38 39 39 40 40 40 에어 25만점 아이고야 으 으 으 으 으 오직 한 번의 핸드로 플레이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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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장 90장 오직 한 번의 핸드로 플레이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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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마임도 만들 것 같은데 스틸카드 너무 없어 와 네거티브다 흑우다 흑우보다 현수박이 더 쎄네 근데 250만 그 네거티브 부여합니다 유령카드 써져 봐야겠다 그 구멍 늑에다 쓰려다 흑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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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우드 흑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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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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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손 안 죽네. 너무 버섯인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왜 3달러야 이거. 사기야 사기. 아니요. 핸드 유형의 반복이 불가합니다. 저것도 은근히 빡세겠는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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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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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하. 불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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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하. 불하. 소코맛에다 감옥 폐허되면 떨어지는거 어째서 포카드를 하지 않았지? 폐허되면 폐허되면 안녕하십니까